터락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오고 그다음부터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숨이 차서 막 올라와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고. 올라오니까 잔해물과 고용포트라에서. 저기 올라가서 살 수 있겠구나. 일단 저기 올라가야겠다. 너는? 몇 명에? 우리만 사는 거야? 산 사람 없어요? 산 사람 없어요! 저기요! 일단 밑부터 말리시죠. 여기였는지 알아요? 우리 였습니다, 제가. 속에 물이 있는가 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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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